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충남도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모델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. 지역혁신 모델구축은 도내 지역농협이 농산물 생산 유통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도와 시구는 그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그동안은 농산물 제조 가공 직판장 등 단위 사업별 지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패키지화해 종합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의 보관입니다.